지난 2005년 4월 미주 한인의 첫 지도자였던 도산 선생을 기리기 위해 역사적인 개관식을 가졌던 도산 안창호 우체국. 하지만 연방 우정국이 해당 부지의 리스를 연장하지 못하며 지난 3월 중순경 공식 폐쇄되었습니다. 폐쇄된 지 4개월이 지난 현재 LA 한인타운의 랜드마크였던 구 도산 안창호 우체국은 완전히 흉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수많은 낙서가 빼곡히 그려져 있고 주차장이 있던 자리에는 폐기물들이 즐비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문이 개방되어 있어 이미 내부에는 불황자들이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들이 이리저리 방치 중입니다. 건물 인근 노숙자 텐트와 더불어 한낮인데도 을신연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돼 오고 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구 도산 안창호 우체국 부지는 현재 한인타운의 거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제이미슨 프로퍼티가 소유주입니다. 제이미슨 프로퍼티는 이 부지에 7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지만 현재 부지는 이렇듯 완전히 방치된 모습입니다. 한때 LA 한인타운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도산 안창호 우체국. 건물 외벽에 새겨진 도산의 위대한 이름이 뒷전으로 밀려진 한인사회의 관심과 함께 오늘도 그 명예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첫번째